3위의 주인공은 훈훈한 외모에 특유의 부드러운 이미지 출중한 연기력까지 겸비해 수많은 여심에 불을 지핀 것은 물론 아 어떡하지? 어디다가 불을 질렀죠? 국민 여동생 아이유부터 충무라의 차세대 유망주 최희서 등 여러 스타들의 오랜 팬으로 꼽혀온 배우 위재훈인데요 옛날에 인터뷰할 때 형 얘기했었거든요 형이 있었어요 형이랑 박혜선배와 롤모델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 남자인 윤균상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을 정도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팬들과 스타들의 사랑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던 그 역시 알고 보니 소녀 팬 못지않은 엄청난 팬심을 분출하고 있는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쑥스럽게 과연 이기훈이 푹 빠져버린 스타는 누구일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어우 되게 궁금한데 이재훈을 열혈 팬으로 만든 스타는 바로 최근 현역으로 당당히 군입대한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었습니다 평소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힙합에 관심이 많아 빅뱅의 노래를 즐겨 들었다는 이재훈은 인생 곡으로 빅뱅의 루저는 맥뱅의 리드 dueettyotal 지드래곤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데뷔했음에도 불구 각각 활동 분야가 달랐기 때문일까 연예계 생활을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지드래곤을 본 적이 없었다는 이재훈. 그러던 2016년. 너무 반가웠었고. 드디어 소원 성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한도전, 무한상사 특집에 출연해 그렇게 열렬한 팬이었던 지드래곤을 직접 만나게 된 것. 투어하는 건 끝나셨죠. 너무 가고 싶은데 이미 다 내신 느낌이야. 내일 거 다 찰렸겠죠. 다음 달에 언제. 그럼 좀 만들어야겠다.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당시 수줍게 팬심을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콘서트 초대 약속까지 얻어낸 것은 물론. 진짜 촬영한 것보다 오늘 GDC 만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촬영하는 내내 폭풍의 애정을 쏟아내며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제가 콘서트 갔다 오거든요. 지난해 9월에 열린 자신의 팬미팅에서 가장 좋아하는 빅백 노래를 팬들에게 직접 불러주기도 하며 성덕임을 입증한 이재훈은 왜 이렇게 제가 상기가 되고 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GDRAGON과 서로 응원 문자를 주고받기도 할 만큼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GDRAGON을 좋아하는 성덕 스타는 이재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 GDRAGON을 너무 좋아했던 나머지 YG 엔더테인먼트 오디션에 도전하기까지 했었다는 힙합계의 대세 래퍼 BY는 그 성취감에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지난 2016년 쇼미더머니 시즌5에서 우승을 거머쥔 뒤 그 실력을 인정받아 S범브 가요대전에서 GDRAGON과 함께 무대에 올라 꿈을 이뤘는데요. 어디 이뿐인가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피처링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팬이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너무 흥분해서 전화 끊고 접촉사고 나가지고 평소 행인공연하게 GDRAGON의 팬이라고 밝혀온 자이언티는 그의 솔로북 너무 좋아해 피처링 작업을 함께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노래 컴플렉스의 GDRAGON의 피처링을 받으며 특급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선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 놀랄 의외의 팬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떡하니 있는 유부녀 스타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GDRAGON의 놀라운 성덕 스타는 바로 미녀배우 한가인이었습니다. 날 잘 알고 싶으시다. 이번에 평소 휴대전화 배경화면과 사진첩을 남편 연정훈이 아닌 GDRAGON으로 도배할 만큼 열혈세인이라는 한가인은 원래 그 소속사에서 이제 VIP 석을 해준다고 했는데 콘서트는 사실 스탠딩이 좀 재밌잖아요. 저희는 그냥 스탠딩으로 남편 연정훈과 함께 콘서트에 참석하고 앨범이 나올 때마다 직접 구입은 기본 홍보까지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지난 2012년엔 이렇게 상을 한가인 누나한테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더 좋네요. 엠넷 마마에서 시상자로 나서 GDRAGON의 얼굴을 직접 보고 상까지 수여하는 성덕의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좋았어요. 기도 막 좋은 기도 확확 받는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야 GD씨 기폭기부터 내로라하는 배우들까지 팬이라니 너무 든든하겠다. 가수 GDRAGON의 열을 팬에서 동료로 조우의 완벽한 성덕으로 거듭난 이재훈이 명단 공개 3위에 올랐습니다. 일로 남편 이재훈이 명단 공개 이재훈이 명단 공개 이재훈이 명단 공개 이재훈이